팔색조 같은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러블리한 그녀 믿고 듣는 에일리씨를 소개합니다. 어서오세요 네 에일리씨입니다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 중간에 쓰셔서 포토타입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가수 에일리입니다 와아 자 중간부터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? 중간부터 마이클 뺄까요? 연태 인사를 좀 하시고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걸음 해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열심히 쇼케이스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오늘 예뻐요 굉장히 굉장히 예쁘십니다. 자 중간부터 한번 볼게요 에일리씨 네 중간 네 믿고 듣는 그녀 아 오늘 좀 러블리한 느낌도 있죠? 자 왼쪽도 한번 보겠습니다. 왼쪽 아 당당하다 보컬퀸이 돌아왔다 그렇죠 이때는 에일리씨가 나와야 됩니다. 자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. 오른쪽 네 강렬한 음악을 들고 돌아온 우리의 보컬퀸 에일리씨입니다. 네 자 한번 하트도 한번 써주세요 에일리씨 아 오랜만에 에일리씨 또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귀여운 느낌도 있으시고요 네 카리스마도 있고 네 오늘 정말 많은 걸 준비하셨습니다. 자 왼쪽도 한번 네 자 왼쪽도 한번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토타임을 마시도록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토타임을 마시도록